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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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놀러 왔어요 여러분! 너무 기운이 좋습니다! 여기 누군가의 꿈 똑같은 우리가 실리가 없어 그럼 얘들아 내 꿈속으로 들어오겠니? 가자! 가자! 햇살이 미쳤습니다 햇살이 저의 꿈속으로 놀러 오세요 와 쾌적해 쾌적해! 정말 힘든! 텐션이야 텐션! 와 난 사자 내 슬리퍼는 돼지 난 토끼 토끼 난 원숭이 원숭이 나는 왜 어울러가 와 먹을 거다! 우리 이거 색깔 맛 하나 골라서 먹어볼래요? 아니 복돌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제일 맛없는 거 같은 거 먼저 주자 제일 맛없는 거? 가위바위보 안 넣어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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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안 됐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거 고르면 돼요? 제 생각에는요 승희는 빨간 거 오케이! 이게 나 제일 궁금한데? 빨간색? 홈초일 거 같아 홈초일 거 같아 세주 세주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 파워 넘치는 비니가 미미는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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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는 맥시크롬 호정 언니가 세주 세주 요거 요거 세주! 이거만 사이다자 고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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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저거 귀 눈물 같아 저거 귀 눈물 같아 고지마! 고지마! 아 시끄러워 아이 아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잇 설마 진짜 미니는 애들 한다고 이거를? 우리 짠할래? 그럼 짠하자 고의 거를 위하여 고지마! 음 얘는 푸브 어? 아니 푸브 이거 뭐야? 밀키스야? 귀여워 이런 거 그냥 가지고 넣으려는 건가? 게임 진짜 많은데? 오 OMC야? 도미노야 도미노 도미노 이거 밀 사람 너 언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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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리틀oured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M 해봐 M M Liver 미미미미 엑션 오는 잘 될 거 같아 오 잘 될 거야 하나 둘 와, 잘 되는 게 없어. 인생이 그래요. 이현아, 기생충, 기생충. 봐봐, 아리나. 아리나 비니 썼어 그래, 비니 썼어. 왜 저래? 레스토로 가시나 봐. 왜 이래, 오늘 비니 썼어. 빨리 나. 어, 이거지? 예, 파티 파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승리야 나 이거 씌워줘. 그래. 귀여워. 귀여워. 신발 벗고. 야, 이렇게 끼는 거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머. 우와, 귀여워. 우리 아리,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 너무 귀여워. 저걸 귀여워, 아리니가 더 귀여운데. 야, 뭐하고 이렇게 꼬리하고. 야, 이제 뭐가. 진짜 시끄럽다. 다 같이 게임이나 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여기 소파에 앉아보자, 얘들아. 앉으면 언니가 뭐 해줄 건데요? 스테이크 파티. 스테이크. 스테이크. 유진이 스테이크 사준대요, 언니. 아, 이 동생들을. 야, 우리 무슨 게임 할래? 게임을 해 봤어야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나아야지. 이거. 그래, 그거는 하지 말자. 빈이가 무조건 1등이잖아. 편견이에요, 편견. 팩트야, 팩트. 편견이 아니라. 야, 야, 야! 이거를 가장 상상치도 못한 부위로 때려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왜 별론이? 와, 너무 좋아! 하나! 아, 아, 아! 승희야, 너가 제일 웃기기 시작을 해도. 너머라게 찾을게. 속눈썹, 속눈썹. 조용히 해. 니가 해, 니가. 니가 머리카락. 머리카락. 조용히 해. 타격감이 있는 걸로 해볼게. 발톱, 발톱. 맨발, 맨발톱은 가나요? 엄지발톱. 발톱이다. 리터치, 이제. 이렇게 쓸 거야, 나는. 하나, 둘, 셋. 아이! 아이, 에러, 빵점. 넌 어디로 할 거니? 팔꿈치. 아이, 사기. 해봐, 해봐. 근데 이게 밀릴 수도 있어, 그대로. 야, 그. 205, 205. 야, 205, 205이 뭐야? 205. 현재까지 1이야. 205. 파이팅. 야, 고무줄 있는 사람. 머리 고무줄. 없어, 없어. 뭐 하려고 했어? 머리로 치려고? 아니, 머리 고무줄로 당길려고 했어. 신체라고, 신체. 지금 귀 막고 있어서 그래. 안 늘려, 제알. 나는 머리 잃어. 하나, 둘. 나 진짜 안 늘리나 봐, 진짜 안 늘리나 봐, 진짜. 아, 우와, 야. 야, 220점. 아, 내 꼬대. 송은 하세요, 그만. 아, 어머, 1등. 잘하네, 잘하네. 세, 아, 린. 야, 나 좋은 생각 있어. 아린아, 너 귀에 움직일 수 있잖아. 귀에 움직여야 해. 에러다기 하려고. 나는 이거 복수화비로 할게요. 와. 야, 복수화비로 맞힐 수 있겠어? 복수화비로 안 맞히면 에러다. 내가 복수화비로 맞아야 된다. 웃기지 마. 셋, 넷. 다 뒤꿈치에 먼저 맞는다, 한 표.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려, 아린아.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린이 한 번 봐주자. 안 되겠다. 아린아 욕심부렸어, 너. 대박이야. 세 번 다 꽝이야. 언니, 언니. 야, 맞아, 맞아. 꽝이야, 꽝. 나 볼 할 거야, 볼. 볼? 볼.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언니. 볼 해봐, 볼 해봐. 볼. 딴 데 다큐멜더. 아, 이것도 이제 부수도 있겠네. 에러. 강대를 한 번 주전? 강대도 돼. 강대도 돼. 시작. 언니, 각도 같은 거. 아, 스카트. 우리 바보야. 야, 왜 아무도 스카트 누르라고 얘기를 안 해줘? 자기가 지워야 돼. 누군 얘기해줬냐? 해! 또 해? 뭘 또 해? 달라, 달라. 얄짜랍어. 디에이 씨 뭐 하실 건가요? 아, 무릎이에요. 멋있는데? 무릎 벗겨주세요. 쎘어, 쎘어, 쎘어. 173! 잘하네. 174! 잘하네. 김지효! 이거 1등이야. 김지효! 김지효! 그럼 나 발등으로 할래. 오케이. 야, 저거 발등. 야, 발등! 발백이 찍어! 야, 나 축구 안 좋아. 너 어렸을 때 태권도 했어? 어, 태권도 했어. 아, 태권도 했구나. 김지효 왕이 수영식이겠습니다. 이거 하면 뭐해요? 1등만 하면 뭐? 통아저씨 하자, 그러면. 그래, 통아저씨 하자. 그럼 이거 뭐 걸고 할래? 우리 좀 걸고 오고 해야해. 이거? 야, 볼 걸어.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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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느낌이 안 좋아. 아, 느낌이 안 좋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근데 뭔데? 이거 방금 그거 있었어. 이거 지은사 이거 계속 끼고 있어. 맞아, 이거 끼고 있어야 해. 거짓말쟁이. 이거 하고 캣치유. 캣치미. 캣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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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3종 세트 해야 돼, 3종 세트 해야 돼. 야, 오늘 김지호의 날이다. 쟤 정끼네. 뭐야. 수영 잘했다. 야, 지호 선배 잘생겼어요. 시야야, 시야야, 시야. 기완. 아이아이. 오늘 어떡해, 좋아해. 오늘 잘 들리게. 야,잘. 해,잘. 5개? 똑같은 과일 5개. 아, 무서워. 아아악. 야, 나. 야, 너지. 얘야. 다른 꿈. 누구세요? 야, 우리 어제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아, 저 음료수 어떻게 토해내야 돼? 아, 어쩐지 이상했어,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야, 다행이다. 핫도그 안 먹었잖아. 뭐야, 어떻게 치워야 되지? 야, 이거 내가 선글라스, 이거 진호를 어떻게 해놨냐? 그냥 나는 경찰서 가면 안 돼. 이거 내가 치울게. 밀키스랑 포도랑. 언니, 이거 꽉 차 있었어요, 음료수?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밀뽀뽀는 조금 마셔야겠다. 뽀뽀 똑같아. 밀뽀뽀 무슨 일? 어. 와우. 상어. 얘가 이쪽이고. 도미노가 제일 중요해. 아, 이 도미노는 지금 왜 건넌 거야, 얘들아. 도미노 누가 했냐? 야, 도미노 노답. 망했지 뭐. 누가 했지? 도미노 김이미야. 아, 도미노owią. 아, 도미노가 건드려줄게. 야! 눈물이. 미쳤다. 나 이 회심을...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이 하냐? 넓게, 넓게. 넓게 해야겠다. 더 넓게. 나 너무 자랐다. 우리 중에 엑스맨이 있어. 여기는 곧잘 잘 치워놨네, 얘들아. 언니 뭐해요? 나 이제 쓰레기 수거 중이야. 언니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 신발 수거. 야, 일단 이거 뭐야? 애들아 이거 기억나지? 슬리퍼 어디 썼는지? 돼지가 제일 앞쪽에 있었어. 돼지가 여쪽. 사자멜 왼쪽. 사자멜 왼쪽. 사자멜 왼쪽. 아니야, 아니야. 얘 여기야, 여기. 아, 나 여기라고. 여기야. 난 사자. 주인도 그 정도는 기억 못 해. 싸우지 마. 아니야, 톡해. 여기 아니야. 그럼 사자로 바꿔. 원털이 내 옆이야. 원털이 내 옆이야. 원털이 내 옆이야. 야, 원털이 여기? 아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신었어요. 정답. 저희 끝났어요. 다 했어요. 오, 빠른데? 곧 자르는 것 같아. 원장님 위치에 맞힌다. 원장님 이거 아니에요? 신발 틀렸다고요? 이런 신발. 아니면 사자를 바꿔보자. 사자를. 자, 맞아요. 아, 땡이라고? 얘네가 아닌가 봐. 뒷줄인가? 토끼리를 신는 사람 누구예요? 회사합니다. 여기 확실해요? 확실해. 그 옆에 제 양도 확실해. 근데 이거 악어가 달라요, 악어. 악어가 여기였던 것 같고. 맞아, 악어 위에 있었어요. 이거 맞죠? 아니, 여기가? 얘랑 얘랑 붙어있었는데 여기는 맞아. 밀크가 아니고 이렇게 먹었고 언니가 콜라보를 했어. 입힌다가 미미 언니가 먹었으니까 이쪽이 없고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바꿔보자. 이렇게 둘에? 어. 여기가 여기가 야, 이거랑 이거랑 바꿔보자. 비슷하게 생각해. 얘 원숭이 앞이야. 얘는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바퀴. 첫 줄이야, 얘는 무조건 첫 줄이야. 나 내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세 개가 앞이었고 이게 네 개가 뒤인가 보다. 지금 확인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왜? 야, 넌 뭐랬다고 소리를 질러. 넌 할리갈리만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인가? 사자 거기 아니야. 다 확실한데 다 틀렸대. 다 다 김자리가 맞는데 다 틀렸대. 잘못 걸렸다, 집. 야, 우리 여태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지금 여기 55번째 집이잖아. 56번째 가자 그냥. 여기 서러워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야, 널리고 널리기 집이야. 가자, 여기 취두부 하나 놓고 가면 다 기절할 줄 모를 거야. 좋다. 여기 옆에 바베큐 하던데 거기 가자. 그래, 거기 가자. 이거 꺼내보고 싶다. 야, 카메라 돌려보자. 어? 카메라 돌려보자. 내가 분명히 찍었단 말이야. 다 돌려봐자. 내가 분명히 찍었단 말이야. 어떻게 돌려봐? 이거 어떻게 돌려봐요? 어? 뭐한 건데? 나한테는 라고. 그냥 창원이요? 창원, 어디 맞아. 어? 돌려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입장하는 거, 카메라 입장하는 거. 야, 맞아, 이거 원숭이. 그다음에, 이게 어디지? 다시 봐야돼, 뒤로. 약간, 약간 덜 찍혔어.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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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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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삭짱 안 돼! 삭짱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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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우리 팀! 얘가 여기 끝이라. 호랑이 여기, 샤워 있죠?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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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은 맞아. 얘 맞아! 맞아! 여기야 신발! 맞지! 맞지! 야! 맞아! 야! 돌려보니까 맞았다, 야! 어? 내 거 밑에 였어요? 가보야! 음료수는? 야! 음료수는? 오케이! 음료수야! 음료수! 하얀색이 이쪽이야! 오케이! 소주가 이쪽이야. 내 쪽 여기 아니야? 아! 내 쪽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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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고, 여기가 빨간색. 정답! 야! 야! 이거 정답이야! 우리 집 가자! 아니, 바나나만 하면 돼, 바나나. 야, 바나나 잠깐만. 내가 바나나를 먹었는데 말이야. 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다, 이렇게인데? 어, 깃발, 깃발이 다르대. 깃발이 뭐라고? 깃발이 다르대. 정답! 바나나 먹으신 분이시고 하고 있어. 내가 이거를 집어먹었는데 여기 이거 내가 들고 있었어. That's right, 땡땡! 줄무늬, 땡땡! 오케이, 깃발, 깃발! 언니, 그 도트냐 줄무늬냐 그걸 봐야 돼. 깃발 봐봐. 아니, 도트에 딱히 안 보여요, 카메라가. 그러세요, 도트가 여기가 많아. 아니, 깃발이 조그마한 걸로 나와요, 우리 스낵인들. 아, 내 생각에 이거 깃발 안 꽂혀져 있었어. 있었다! 내가 뽑아 먹었어. 그러면, 안 이렇게 해요. 아, 그 깃발, 깃발 이게 열려야. 깃발을 맨 끝으로. 근데 이게 다, 경우의 수가 다 나오지 않았나 봐. 바나나가 아주 뭉개지겠네. 이거 맞추면서 주인이 바나나가 왜 이렇게 뭉개졌지? 이거를 잠깐만. 아니, 얘를, 얘를 보내봐. 이 줄무늬를 보내봐. 삐, 법, 솔직히. 삐, 법, 솔직히. 집 가자! 집 가자! 도망가, 도망가. 야, 늦게 오는 사람 걸린다.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대박. 야, 피자 박스 70개 줘봐야 돼. 70개나? 70개나? 빨리 움직여. 나 벌써 하나 했어.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야, 잘하는 것 같아. 씨. 이렇게 난리인데 모르신다고? 잠깐만, 찰리. 엄마 손 씻고 올게. 손 씻고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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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고 올게. 아, 바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까 다 청소했는데. 다 청소했는데. 다 청소해. 슈, 슈. 슈, 슈. 으음, 우리. 으음, 우리. 으음, 우리. 으음, 우리. 아, 이것도 뭐야. 으음, 우리. 다시 해보자, 이거. 아, 이거다. 이거 깔고 앉으면 딱 좋겠네. 아, 잠깐만. 이것도 어디? 뭐야? 어머,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내고 하면 되겠네. 찰리. 저기 내가 잡은 건데. 여기. 아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유. 아유. 어디서 이렇게 맵소?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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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어떡해. 내가 줄게, 내거 줄게. 아니야, 그건. 하지, 하지. 아유. 아유. 아유, 작간만. 작간만. 아유,. 내거 줄게, 내가 줄게. 아이고, 목 아파. 아이고, 목 아파. 누가 이렇게 눈을 너무 파괴하는 거야. 저기다가 갖다 놓고 화장실을 다녀야겠다. 문 창가, 문 창가, 문 창가. 잠가, 잠가. 엄마에게 문을 막아. 엄마가 왔어. 미끄러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일인데. 뭐가 진짜 일어나 거야? 뭐야, 뭐야. 어떻게 적어져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리 가자. 어? 문소리가 났어? 어. 누가 왔어? 아줌마. 이게 뭐야? 아니, 빨리. 빨리. 택배가 왔나? 아휴. 어머, 어머, 어머. 문 고장 났나 봐. 어떡해. 아이고. 아우, 됐다. 힘이 너무 세.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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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가 하나씩 죽을게. 깜짝이야. 아휴,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박스가. 야, 이거 제대로 안 잡으면 안 된다고, 이 아저씨들아. 몇 개야? 몇 개인데, 몇 개인데, 지금. 야, 지금. 많긴 한데 이거 열리면 안 되잖아. 아니, 조용히 해. 얘들아, 열리지 않게. 얘들아, 열리지 않게. 얘들아, 열리지 않게. 뭐야? 옆집이에요? 네. 얘들아, 열리지 않게 뭐 하란데? 진짜 왜 저래? 아니, 저거 다 열렸다니까, 저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도와줘. 이거 도와줘. 뭐해, 너? 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뭐하니, 너? 뭐하는 거니, 이거? 야, 할 줄 모르겠어. 할 줄 모르겠으면 저기 가서 안 다친 거 다 꺼. 아휴, 막내 다 키워넣었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어. 뭐야? 누가 지나갔어. 이렇게 대놓고 지나갔어. 아, 헛게 보이나 봐.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인지는 알아야지. 둘, 네, 여섯, 여덟, 열. 나도 됐어. 가있어, 가있어. 왜? 왜? 엄마랑 저기 가볼까? 그래, 가보자. 저기 가보자. 바람 쐬고 싶어요. 가보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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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자동문이야, 뭐야. 헐. 다음에 쓰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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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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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여기 홀로 가려고. 그냥 거기 가지, 그냥. 여기 바람 쐬자, 바람 쐬려줘.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굿 죽어도? 죽어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럼 차라리 소파 밑에 앉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숙일 거 이렇게 숙일 거 소파 밑에 앉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다 난 여기 내려앉아 이게 더 편하잖아 이게 더 낫다 야 일단 지효 먼저 나와 그래 대보다 낫게 지효 너무 좋아 세 문자만 채우는 거 없지? 아 나 저 지효니까 표정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오마이걸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내 발때만 맞췄어 립싱크잖아요 립싱크 아 소리 내지 말라는 거지? 근데 저희한테 설명하셔도 지효가 못하는 거야 뭐 선일이고 어 방금처럼 하면 돼 진짜 accru rahat 새롭게 뭐야? 더 해봐 해봐 지우디 칠 assign이 뱅뱅 οπο의 운 poco 선배님 Monsters 샀 stealth 맞았어? 원할게! 아니! 여기서 이트로 가사에 이효리가 나와요! 괜찮은데? 이효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비야, 비비야! 벽. 힙. 벽. 빨라 빨라. 하다. 그 무슨 말이야, 술 사자. 백지영, 그 나은 작가. 그게, 그게.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백지영. 백지영, 잊지 말아요. 백지영, 잊지 말아요. 백지영, 잊지 말아요. 백지영, 잊지 말아요. 스쿠피, 스쿠피. 어, 오늘도 스쿠피 스쿠이미. 스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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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피. 여기 한번. 승희야, 너가 이제. 칼 들었어.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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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보고만 있는. 아, 패스요. 패스요. 나와라 패스요. 소크라 패스. 소크라 패스.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근데 이건 부르는 건데. 아니, 부르니까 잘 들리지.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부르니까.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아, 패스요. 소찬이 키웠어. 우리 순서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순서. 그냥 아무거나 쓰자. 그림 미미한테, 미미가 그림 가야 돼. 아니, 그림 그릴 셀면. 그림 그릴 셀면. 그림 그릴 셀면. 승희야, 그림 그려도 돼? 어, 너 그려도 돼. 아린, 승희. 아린, 승희. 아, 그래, 뒤로 들어 있어. 자유가 eastern Clo Woolingerlung рус미 확인된ком . 아, 이것을 여호 otroya 가지. 지금. 네, 이거ished. 괜찮아. Park이. 이해가 יש어 그 자 Dé는 없어서 이것을 흐려. 무슨 희 내가 자, 열심히 하지 마. 이거 틀렸어. 왜 무슨 상황인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뭐라고? 뭐라고? 제대로 안 끊을까? 왜 끊이지? 명덕 대게. 내가 한 번만 해서. 자, 자. 봐봐. 머리, 가슴, 배. 도마뱀. 두 번째 하면 시작. 나 망했다, 망했다. 할 수 있어. 바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깨끗하게 그려. 깨끗하게 그려. 망했다. 망했다. 야, 망했어. 기영이 만들었어, 기영이. 야, 기영이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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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그냥 못 끌리겠어. 저 정도면 하는 거 같아. 뭔지, 뭔지 알았지? 그래? 뭔지 알았지? 나도 못 믿겠어. 나도 못 믿겠어. 야, 치워해. 하하하. 야, 치워해. 저번에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정답 기린. 아니, 야. 그렇게 나와. 아니야, 이걸 보고 유추해 보라, 이거. 야, 또 다음 게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고. 다음, 다음. 내가 그냥 마지막으로. 다음. 다음. 뭐야? 뭐야? 천리! 왜? 왜? 안 했어? 권진희야? 왜 이렇게 써있어? 왓왓! 꼬꼬히 questioning 이렇게 축하지 마 축하지 마 이루론이 하지만 그걸 하지 말고 ङ Nation How It's 50만 원 피우님, 만이 박스, 웹달아내라고가 와드 박스 내가 와드 박스를 달아 어? 아... 왕왕? 내, 내 잘못이야. 구독! 불독? 불독! 어디 이거 봐요? 야, 맞춰봐. 오케이. 맞아. 야, 그럼 잠깐 이거 봐봐. 잠깐만, 이거 봐봐. 야, 이렇게 숨겨. 강아지인 줄 알았어. 나 이거 본독같은 얘기 있잖아요. 야, 튀어. 찰리, 튀어, 튀어, 튀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조용히 해야 돼. 어머, 깜짝이야. 지금, 지금 놨어. 어, 뭔 노래지? 뭐야? 제발 그만 끝내라. 제발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날씨가 입을 수 있었는데. 뻔뻔하게,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완면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 까지게 말아라! 돈 좀 마시면. 택배를 한잔 드세요. 오케이, 깜짝을 하면 그 pää. 몰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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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 떼는 말이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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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말이야! 떼어,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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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될 뻔해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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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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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오늘 깜짝놨어 오늘 깜짝놨어 아 깜짝놨어? 나 깜짝놨어 근데 이거 순서 우리가 지금 이 순서가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어? 깜짝놨어 자기가 위험물을 알려줄래 언니 뽑아 그 전에 3번 아니 언니들 거 위험물인데 내 거 못 왔어 야 애들 이동할게요 이제 이 자리로 아 한 번 더 할래 니 건 니가 들었어야지 아니요 우리 우선 한번 해볼까 어제 틀릴 거야 나까지 어제도 안 깨워 우리까지 안 와 근데 이거 무한으로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저 뽑아야지 되는데 모르지 멀리 드리면 되겠네 멀리 드리면 되겠네 예쁜 짤 한번 갈게요 저희가 진짜 잘 안 왔네 진짜? 감독님 예이 감독님 예이 뭐야?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떼 라떼야 꽁떼 라떼야 제발 그만 꼰떼 라떼 아니에요? 저거? 맞아 맞아 저거예요 아 라떼 라떼 꼰떼 꼰떼야 꼰떼 라떼 예쁜 나게 점심에 새 장면 너 망하게 저거에는 열정이나 아니 왜 여기서 주무시냐고 방 가서 주무시지 왜 거실에서 주무시냐고 그러면 빨리 도전하자 도전하자 아 도전하자 이거 틀려야지 맞아 여기 막 함몰되는 거 아니라고 저희 뇌세포 책임자 주시나요? 안 그래도 일단 도전 한번 해봐 아니야 근데 듣고 해야 돼 한 번 듣고 해야 돼 그럼 찬스 쓰자 쓰자 언니 예쁜 척했는데 왜 안 주세요? 안 예뻐 아니 이렇게 예쁠 수 없는데요 금손 금손 뭐야 아 맞다 언니 똥손이야 너가 봐봐 나도 똥손인데 뭐 다 똥손이야 그냥 봐봐 아 한 세절 다시 한 세절이에요? 여기 들어야 돼 일단 여기에 통과할 수 있어 이거 우선 지호가 말한 거 한번 해보고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제발 금방 꼰떼 라떼야 야 이거 듣자 아린이 거 듣자 감사합니다 아린이 거 듣자 동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난 오늘도 시작이구나 동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오케이 도전 얘들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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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ㄷㄹ ㄷㄷ ㄷㄹ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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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제발 그만드마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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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脖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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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ㄷㄷ ㄷㄷ 오늘도 시작되는 꼰白 ㄷㄷ 아 뭐 그런 얘기야? 저녁에 열 잔이나 마셨는데. 저녁에 열 잔이나 마셨는데. 그래. 저녁이구나. 오후라 그랬어. 아침에 한 잔, 점심에 세 잔. 저녁에는 열 잔이나 마셨는데. 오늘 이상한데? 마셨는데. 아니. 솔직히 이걸 어떻게 금방 외웁니까? 맞아요. 외우지 못해요. 저기 음이 샵 됐는지 플랫 됐는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음을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애교송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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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gebru. 가위바위보. 집에서 hav teacher. 공을cat. 언제만으로 네 질문 веч. 내가 개발한 건 닥터 저 거 옛날엔 왜 넣었어? 그 나의 달성 만년에는 말하신다면 오늘이 시작이구나네 치호는? 라떼, 라떼, 라떼 라떼, 라떼, 라떼 네, 내가 갔어 image 오, 영식 왜 여기서 주무시냐 아니? 라 miedo 마리아 아니야, 한글자씩이야 바보야 아니 아니 라테! 라테 한자씩이라고 라떼 의사일러 이거 아까 솔직히 지휘봉이 조금 느렸네 한번 다시 할까요? 그래, 다시 하래 만약 얘들아! 하나 더 뽑자 꽉 나왔으니까 비트박스 피카츠 할께요. 비트박스 피카츠. 앉은다고? 왕곡 듣게. 우바주 댄스. 왕이야. 또 미션을 줬어? 아니죠. 전체 듣기를 주셔야죠. 표정봐요 지금. 왠만해서 이런 표정 안 지어요. 누구죠? 아니에요. 근데 왕곡 듣게 한다고 저희가 맞출 수 있잖아요. 일단 우바주 댄스 출게요. 언니 뒤에 우선 놈들은. 우선 놈들은. 언니! 캔디 캔디 캔디. 잘한다. 왕곡하고 지휘봉 진짜 똑바로 안 하면 멈춥니다잉. 다시 해봅시다잉. 언니 나중에 싸우겠어. 아침에 한 잔. 정심에 3잔. 저녁엔 10잔이나 마시는데. 뻔뻔한 듯 뻔뻔한 듯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오케이. 왕역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오케이. 니까짓게 몰아라. 물으신다면. 응답네? 니까짓게 몰아라. 물으신다면. 이거 아니에요. 말하신다면? 너가 방금 뭐라고 했어? 물으신다면. 말하신다면. 물으신다면. 나떼를 한 잔 드세요. 니까짓게 몰아라. 말하신다면. 나떼를 한 잔 드세요. 물으신다면. 물으신다면. 니까짓게 몰아라. 물으신다면. 물으신다면. 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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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문에 잘 못 주무셔서 어떡해. 아유. 니까짓게 몰아라. 좀 궁금하시면. 아유. 아유. 이제risk어. 오.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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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심장이 굴러. 오. 니까짓게 몰아라. 멀리 공원하시면. 라떼을 한 잔 드세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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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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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씨 뭐야? 판독스 뭐야? 근데 무슨 아침 모시기 있지 않았어? 모르겠어. 또 주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야지 얼마부터... 자꾸 아침부터 시작해야지. 라테 라떼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테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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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되는 꼰대 라떼. 라테 라떼. 아니 라떼. 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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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아니 김지호 라떼 죽을 차 있는데 왜 너 혼자 라를 하냐고 나 미쳐버리겠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까먹기 전에 가자 아린이 음 좀 한번 짚어주고 하면 안 돼 아니 언니 괜찮아 너 알아봤잖아 마지막 멀리서니까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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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말이야 라떼, 라떼, 라떼 말이야 제발, 제발,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해 아니요 그만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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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 난다 바로 가자 바로 승희 언니가 귀에 속삭여주면 안 돼? 오늘도 반복되는 건데 거의 다 왔어 라떼, 라떼야, 꼰대라떼야 제발 그만 꼰대라떼 제발 그만 그만 제발 그만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라떼 아침에 한잔 점심에 세잔 저녁엔 약찬이 남으셨는데 다핀 뻔뻔하게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났다 더 아름다워 그녀는 내가 사라진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오케이, 맞았어 끝까지 깨, 뭘 알아 군문을 치며 라떼를 한잔하세요 5, 6, 7, 8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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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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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라떼, 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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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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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라떼, 라떼 아침부터 시작되는 꼰대라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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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마리야 라떼 라떼라떼 라떼 마리야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오늘도 반복되는 꼼대 라떼 뛰어 뛰어! 일어나세요! 언니 뛰어 튀어 어디 있어? 이게 안에 부어서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동해서 다 거기에 있는 걸 바람에 입에서 빼서 그대로 놓으면 되고 너무 어려운데? 컵은 손은 안 돼?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린아, 손을. 아린아. 아이고. 다시, 다시. 이로 물어. 여기서 손 잡으면 안 돼. 이제 이로 물어. 어, 빌런이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손은 멀었는데? 여기 손은 멀었는데? 그거 불고 이로 물어. 많이 불 필요가 없다니까. 이로 물어. 이거 또 시작되면 되나요? 가지. 어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 치우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날 잘못하고 내려놓을 거야.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아, 내려놓을 거야. 아, 내려놓잖아. 그때는 손 대도 돼. 근데 걸어갈 거 말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또 싸우면 돼요? 안 되는데. 두건 아니잖아. 저거 어떻게 뒤집어? 다시 들고 와야지. 아, 두건 아니잖아. 아, 두건 아니잖아. 저거 된다. 빨리, 이걸로 불러볼게. 아유, 아유, 아유.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아, 찰리. 아, 찰리. 다음, 다음. 미안, 다음, 다음. 아우. 아, 내동되게. 아, 내동되게. 걸어갈 때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둘 때는 손 쓰고, 벌어갈 때에는 안 쓰고. providingいました. 네네네. 야! 어머머. 어? 아이고 잘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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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임님을 막는 게 관건이네 여기는. 가둬버려 가둬버려. 괜찮다 빈이야 할 수 있어. 야 차례 어디 있어? 야 상을 들고 쳐. 차례 차례 가. 빨리 빨리. 아유 주빈이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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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거 빨리. 차례 놀아 놀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다 알았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야 다 막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다 막아봐 내가 할게 언니 언니 이거 하면 돼 내가 할까 언니 내가 할게 왜 갑자기 안 부러져 잠시만 잠시만 소주원이요 조금만 살짝 쳐 이거랑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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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밀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무릎으로 틀면 어떡해 어휴 이게 뭐야 안 돼 어휴 야 그냥 처음 다시 하자 아이고 천사다 천사다 마이 엔젤 마이 엔젤 감사합니다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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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이리 와 미안한데 이거 한 살만 잘 한다고 해서 안 돼 실패 펜 이 숨aczy는 뭐하는 것 같아 그냥 나 으아아아악! 음! 아니야, 해 해! 아아아아아아앙! 이거 성격 버리는 때. 어디 있어? 이거. 어어! 맛있는 거. sulph다. 도이 언니, 근데 이게 짙어져 나오면 올려도 무조건. 짙어내면 그냥. 도와주려고. 해줘. 네비 부셔, 네비 부셔. 알아서 노래 도와주실 거야. 노래가 듣고 싶다, 노래가. 노래 불러, 누가 노래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볼래요. 나 오늘 배웠던 그 사랑을 못할까요. 처음인걸요. 온갖이. 고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영화나 어딨어? 그대에 있는 좋은 것만 줄게요. 여기 시키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웃어. 와우. 야, 진짜 숨죽이게 된다. 야, 조용히. 아니야, 아니야. 좀만, 좀만.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도망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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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했어. 야, 저거 바로 잡았어. 민희야 진짜 잘했어. 와, 멋있어. 아, 도망가. 아, 도망가. 민희야 쫀다. 이거는 97라인이 되잖아. 야, 너희들 잘한다 진짜. 창고를. 창고가 열렸냐. 시-작.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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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빠랑. 시-작. 창고가 열린건. 창고. 창고로. 창고를. 창고도. 야... 창고를. 이걸 어디서 찾는 거니? 나 이상한 미션 걸렸어. 우선 너 다음 거 먼저 하고 있겠어. 하고 있을게. 어떻게 가고 싶어? 우야우! 우야우! 여기 큰 글자인 거 같아. 네? 네? 응. 아우, 이렇게? 응. 응. 야, 자, 자. 아, 시. 아, 시. 어떻게 그렇게 걷는 거야? 언니, 왼손이 좀 둔하다. 응. 어, 못 감겠어.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안 감아줘. 어떡해. 어, 또래. 어, 얘. 네. 오. 내 천자. 내 천자 아니야? 멤버 아무나 한 명 데려오기. 예. 왠만 맞네. 차분차분! 땡. 야, 빠이지. 언니 아까 잘 먹었잖아. 아, 무슨이야? 시리얼. 걱정이야. 아잉! 갈비찜. 땡. 땡. 아, 진짜 안 맞네. 네. 눈. 레드. 아홉 살 승이. 한 시간 무제한 먹기. 한 시간 무제한 먹기. 그냥 먹기.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한 시간을 무제한 먹기라 말고 언니는 한 시간 무제한 먹기라 그랬어. 두 개 더 먹어. 일단, 일단 이거 앞쪽 앞에. 그 앞에, 앞에 앞에. 볼링곡? 볼링곡. 아, 근데. 사람이. 사람이 등을 기들고 이런 거. 파티. 도와줘, 도와줘. 없는데? 가. 가. 놀이. 녀석 시켜. 4개나 있다가. 이거 어떡하죠? 된다 specification. 안 Hin. 안 газ해. 안 boundarie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저 줄... 저기요. 어디 있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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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잘하네. 잘하네. 됐다, 됐다. 저는... 뭐 하는 거야, 승희?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세 줄게. 된 거 아니야? 아, 아니. 아이씨. 어렵지? 뭐야? 못해, 못해. 이렇게 포기한다고? 어. 나 눈물 났어. 빠이, 빠이. 언니, 내가 이거 하고 갈게. 나 그거 잘해. 오케이, 오케이. 언니 어딨어? 승희 언니. 쁘러! 나 이거 아는 지가 맺잖아 에이! 빨리 와줘! 비니 언니, 비니 언니, 비니 언니, 비니 언니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야, 다 와야 돼! 어이, 전체 다 와! 전체 다 와! 애들, 아이들 알지? 하나, 둘, 셋! 애들, 아이들 알지? 뭐 나가지 않다, 이거 하는 거야! 아, 이거! 어! 쉼! 안, 참, 따보니까! 오케이 됐어! 음식과 얘기 해G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럼 안되잖아, 그렇게 내ка deckeicana 도 진짜제istry 나 이거 알 거 같은데? 나 이거 알 거 같은데? 잘 모르는 만은 내 안에 소중한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야, 만나 봐. 튀자. 헉! 특이해. 아니, 손 이렇게. 홀린 고? 홀린 고. 아니, 사람이. 사람이 등을 기도로. 아이씨. 아니, 이거 알 것 같아. 언니, 멈춰봐. 왜, 왜? 나 알 것 같아. 이거 왜 추면 끝이에요? 장소네, 진짜 장소네. 아주 그냥 기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셋, 셋, 시작! 내 안에 소주면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내 안에 소주면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내 안에 소주면 혼자만의 장소가 있어. 내 장소가 있어. 어! 안녕히 계세요. 대박! 퇴근! 퇴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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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효야 너 장소나 보다. 퇴근! 어떻게 맞췄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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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동시에 쩝쩝하면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 하자. 팔씨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팔씨름? 안 돼, 팔씨름. 팔씨름 쓰레기야. 난 못 먹겠군. 저 팔씨름 좀 잘해. 언니, 원래 여기서 짱은 나이었던 거 알지? 맞아, 얘가 제일 짱. 내 팔씨름 짱은 나야. 언니가 진짜 쎄어. 밥 식어, 빨리 해야 돼. 밥 식기도 너무 먹고 싶다. 얘들아, 얘들아 왔다, 왔다, 왔다. 간대야, 여러분. 간대, 간대. 야, 집중해. 냄새 맡아.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 맡아. 아니, 나 밥 냄새가 너무... 냄새 안 나, 이거면 냄새 안 나. 열자. 열어보자. 하나, 둘, 셋. 아? 아, 지금 아니, 저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지? 하하하하. 이건 아니지. 아니, 이게 지금... 데려가세요. 메츠! 이거는 밥 먹고 먹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세요. 다들 이제 슬슬 우리 놀리는 거 아이가? 뒤로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 아이가? 어? 야, 크다, 크다. 웬즈 빵인 거 같아. 그냥 바로 열까? 바로 열까? 바로 열자, 바로 열자. 열게요. 하나, 둘, 셋. 하하. 하, 진짜 너무 화나. 야, 유아야. 이거 너 혼나지? 어. 이것도 화나는 거잖아. 언니 먼저 가야지. 우와, 나 먼저 가. 보내줄게. 하하하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지 않겠어요. 이 아이는 절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야 근데 난 라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들 그거 쩍쩍하실 거 아니야? 저 라면이면 먹었어요. 얘들아 너네 라면에 김 싸먹은 거 봤어? 어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배고파. 나 지금 자꾸 기울여서 오고 있어요. 얘 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떡점 떡점. 떡점 떡점. 떡점.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아니 내가 얘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비마트에서 이게 다 팔렸더라구. 나는 개인적으로 라면 단무제 먹는데. 단무제 사다. 우와! 으아아아악! 라면레키 맛있어? 야 김치도 준다! 감사해요. 김치도 준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복근 김치라고 안 했잖아요! 김치 누나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반칙이지! 이게 반칙이지! 이거 이거 김치만... 아 이렇게 하면 진짜 튀튀겨요. 와 야 냄새 오 야 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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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그럼 뭐 먹은 사람이? 다음 다음!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쌀은 먹고 있어도 돼요? 쌀 먹고 있어! 배고파요!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쩝쩝! 어? 언니 메뉴야! 저 스페인 내 거야! 케찹 안 필요해? 케찹 안 찍어 먹어요! 일단은 생으로 먹어줘야지! 다고는 못 먹어! 아 맛있겠다! 야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성인 남자가 그렇게... 네 다음! 아 갈비찜 나올 때 됐지 않았냐? 이거 진짜 갈비야! 찐찐찐찐찐찐! 야! 야! 좀 무겁다! 야 이건 무겁다! 그릇이 조금 무거워 보인디! 오! 야! 아까 이것도 이렇게 들고 오셨어! 아니 근데 이거... 아까도 아까도 이거 갖다가 되게 무겁게 들고 오셨잖아! 야 이거 왠지 뭐 셀리 이런 거 아니지? 아 아 이거 어떡해! 눈치게임이네! 아니 이거 내 생각 백타고기인데? 아 됐다 나! 열고 난 다음은 수금작순이예요! 네! 열고 난 update! 열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대박! 약간 위너의 느낌인데? 위너지, 제일 좋잖아, 매니저. 얘가, 얘가 할리갈리 잘하잖아. 약간 그 느낌이었어, 방금. 다른 멤버의 목소리가 났어. 아니, 쩝쩝도 못 들었어. 아니, 거의. 쩝쩝! 쩝쩝! 와, 얀쩜에서 진짜 냄새 풍기고 난리 났지.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이거 물은 마셔도 됩니까? 물 쩝쩝. 물 쩝쩝. 바위바위보. 막소사. 야, 1등! 이게 나는데, 빨대 나는데? 아, 역시. 유아님꺼야, 이거. 야, 너랑 땀이 나. 야, 이거 미리 예인 연습하고 해. 하나, 둘, 셋. 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으아악!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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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끓지 않아요. 제가 넣은 고기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둔 문이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일단 하나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겠습니다. 소스 찍어 먹겠습니다. 오마이걸 접촉박사 지호면 끝!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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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누구야? 나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언니 알지? 없어 정정이야 너무 낮아 진짜 미담 아니야? 덜이 아니야 덜이? 덜이야 덜이야 뭐야 소스 아 언니 처음엔 그냥 먹어야죠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된다고 알았어 야 음 음 음 김치만두 김치만두 언니 언니 지금 왼쪽 엉덩이로만 앉아있어요 아 맛있어 아니 왜 그렇게 안 오시는 거야? 여기 가보면 가게 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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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장님이 원래 이렇게pants 바로 올리브 올리브 birthday 180 아 아 있나요? 뭐하는거지? 아겠다 으아앜 기가 더 있었어 비니가 점점 길어지네 비니야 승희 언니가 작작하네 어 저렴히 그 세입이전 먹기만 해봐주네 JAK JAK 해야 될 거 같아? 이따가 저 언니 어떻게 먹는지 제가 지켜봅니다 정리시켜봐 AX로 먹는 거 없지 잘먹었습니다 언니 입으로 하기로 했잖아 아 왜? 스크퐁 스스스스스스스스스 고구화 깔끔하게 한입 먹고 빠지겠어요 배추를 싸서 적셔서 먹겠습니다 점점 박상 끝 고기 다 먹었잖아 고기 거의 옆에 새 거 있잖아 바보야 식사 다 넣어줄게 아린아 그거 보여주지 말고 고기 한 덩이 다 넣었잖아 언니들 먹으라고 고기를 넣었대 언니들 차례까지 가면 질기다고 고기 질겨지기 전에 빨리 근저라 거의 샤브샤브 처음 먹는 사람인 줄 알아 야 다 가요 가야 돼 야 갈비찜도 먹어서 이 세상에 아니 어릴 거니? 진짜 아 내 몸을 안 쓰여겄네 아 내 몸을 안 쓰여겄네 그 뭔데? 가져갔네 야 배불러서 못 먹는다며 여기 내려놔 여기 내려놔 여기 내려놔 입에다가 너 한가득 물고 왔어 야 진짜 오늘 물을 찢어져야 해 많이 들고 왔는데? 빨리 먹어서 어떻게 먹어 나 고기 넣어놨어 저기 고기 주셨어 새로 한 명씩 없죠? 아 빨리 먹으면 아니 잠시만 이걸 이렇게 아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식사 끝. 음료 가지고 왔단다 그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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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음료. 음료. 그 와중에 취향도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흠. 누구야? 떡을떡 fungi. 떡을 떴어요. 고기랑 같았어요 빠졌어 숟가락 안녕 동주입니다 방주 진짜 안타깝다 야 많이 펴는데 빠졌어 하나 둘 셋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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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샷 안타깝다 안타깝다